저희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 큰 사람 뭐 뭐 뭐 그거다 말 그대로 그냥 딱 보면 약간 말 그대로 그냥 도라이들이 많을 거야?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 이제 자연캠퍼스 토목환경공학과에 재학중인 일곱학번 안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에 재학중인 일곱학번 박예진입니다 저희 토목과는 흑토의 나무몽이라는 약간 그런 한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도시에 있는 대교, 다리 이런 큰 것들을 만지는 분야라고 그거지 그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 큰 사람 뭐 뭐 뭐 그거다 저희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험실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고도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대 실험 규모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네 가지 실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수리, 구조, 측량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엄청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죠 학교 외에 안 나가도 그냥 거기 안에서 실험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은 이제 일단은 저희 과가 되게 약간 인싸들이 많아요 약간 좀 잘 놀아요 그쵸 그쵸 말 그대로 그냥 딱 보면 약간 말 그대로 도라이들이 많은 것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자기 웰 지칭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평범한 학생이고 저는 그냥 조용히 다니는 학생인데 약간 술자리 가면 이제 엄청 잘 놀아요 다들 그냥 진짜 선배들이 너무 좋아서 네 맞죠 맞죠 술자리에서 돈을 내본 적이 좀 손에 뽑을 정도 그거 다 막 사주시고 가득 주면서 그냥 긁어보기라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동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렇죠 최고의 동기입니다 그냥 최고의 동기여가지고 잘 맞아요 그렇죠 좋은 점이 이제 제가 선배한테 여쭤봤는데 취직이 그래도 조금 수월하다 근데 만약에 통일을 한다 하면은 이제 완전 저희는 취업의 남부통 길이 널리는 거죠 그렇지 이제 우리는 뭐 다 위쪽으로 가서 이제 그냥 필요하니까 뭐 다리 뭐 동굴 아니 터널 이런 거 그냥 되면은 통일되면 진짜 끝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점이 저희 과가 위치가 되게 위쪽이에요 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문을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20분을 더 걸어야 저희 과 그게 나와요 과방이 거기서 수업 듣는데 예를 들어 채풀관 또 밑에 있거든요 채풀 갔다가 뭐 과 갔다가 다시 뭐 한박관 저기 들어가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시간표지 할 때 되게 그러니까 제약이 되게 많죠 맞아 맞아 이제 저희 과는 학술 동아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드론 동아리부터 해서 이제 공모전을 다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도 많이 받아오고 그리고 선배들이랑 사이가 좋다 보니까 협력도 좋아지고 팀워크도 좋아져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네 성과가 되게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만약에 사이버바디 안 하고 실제로 하면은 진짜 실습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최대 비모의 그런 실습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거기서 경험을 되게 많이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제 저는 약간 잘 못 왔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왔는데 이제 경험해보니까 이제 선배님들 뭐 교수분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들 뭐 그냥 진짜 다 진국이에요 그냥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위치에서 열심히만 하면은 진짜 원하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진짜 진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지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아 맞죠 네 네 저희 잘하잖아요 화이팅 저희 화이팅은 참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숫자를 세겠습니다 네네 자 셋 둘 하나 화이팅! 가자 가자 아 우리 집에 아이스에 코로나 죽어 버리고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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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